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점은 ISK 바이오사이언스 라는 종목을 좀 볼건데요. 어저께 저희가 설정해놨던 이 저점의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됐어요. 아 이거 조금 기분이 나쁘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얘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 8만 5천원 라인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한 차례 정도 은봉이 더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저점의 추세선이 이탈이 된거지 옆에 있는 이 수평의 추세선을 이탈한 것은 아니거든요. 추세의 지지 라인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은봉이 또 하나 밀린다고 했을 때 7만 7500원 이라든지 아니면 21선 라인 구간을 지켜주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은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외인들의 매듭 물량이 나왔겠죠. 근데 생각보다 외인들의 매듭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금투 물량이 나왔고 사모펀드 물량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이 흐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에요? 연기금이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나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좀 재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코로나 관련주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지금 시장에서 예전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코로나 재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슈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1, 2, 3, 4, 5, 6,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라고 해서 과연 이런 액션을 여기서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중단이 됐다 아니면 사람들이 잘 안 맞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화이자 보더나 10만원대에요. 되게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다른 가격대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싼 가격대의 백신을 찾아보겠죠. 물론 이제 노바베스도 있을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을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백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알려진 것에 비해서 더 적다라는 거죠. 물론 효능이 화이자 모더나처럼 90% 이상의 효과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80%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많이 약해졌으니까 그 정도도 충분하다. 대신에 싸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10분의 1 가격?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좀 싼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의 생산 능력을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공장 시설의 안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었던 스카이코비언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 백신을 찾게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좀 찾아올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가능성인 거죠. 기대를 하는 거죠. 현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걸 조금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지금 당장에서 오늘 은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선도 이탈을 했고 저점의 추세 라인도 이탈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수평의 지지 라인을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왔고 다시 밀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라인 구간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죠? 우리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지 그거랑 연기금인 매수가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 두 개만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싹 다 나왔거든요. 실적에 대한 악재가 가장 크기는 했죠. 그리고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백신을 생산을 하면서 이만큼의 매출을 올렸다가 생산 중단을 하니까 매출이 이만큼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은 생산 중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매출이 줄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장에 대한 가능성, 저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기대가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응보, 뭐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전처럼 이런 정도의 하락 구간이 또 이렇게 연출이 된다. 그건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 허브경리TV랑 일주일에 한 5종목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렵다, 애매하다, 손실이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료 종목 신청을 하시고요. 저희랑 다음 주에 매매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시장일수록 혼자서 버티는 것보다 저희 허브경리TV를 활용하고 이용을 해서 그 시기를 잘 벗어나면 나중에 또 좋은 시장이 됐을 때 혼자 매매해도 되잖아요. 원금도 지키고 저희랑 매매하면서 5종목을 청산할 거기 때문에 자신감도 챙겨가시고 5종목 청산이 되면 원금을 잃는 게 아니라 원금을 조금 늘려나가는 그런 결과도 있을 거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주말에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조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든 다음 주든 시장이 여전히 애매한 시장에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신청을 해주세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무료 종목 신청 클릭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거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진행하고 영상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